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지. 뚜루룩 줄 서 계셔가지고. 진두지 위해 주실 거예요, 모가. 준비하고 빨리 시작합시다. 우와, 너무 깜놀해. 아니, 대파는 많이 뽑을 필요가 없잖아. 먹기고 해야지. 오늘 나중에 팔 엄청 아프다 그러면 너. 아이고, 진짜. 고은이가 굉장히 손이 빠르네. 아니, 왜 잘해? 못하는 게 뭐야? 파는 것보다 다 잘하네.